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호스트 문성식 네 저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인씨 오늘은 다행히 아침에 날씨가 좀 풀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살짝 옷을 얇게 입어도 이제 될 만한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좀 날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스위트망고의 하찮아는 가방을 2종을 가지고 왔는데 영인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희가 쇼폭백과 미니백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컬러 너무 예쁘죠? 저는 그래서 지금 눈이 부셔요. 너무 비비드한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사실 지금 눈 비비고 살짝 눈이 침침할 거던 찰나에 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 여러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비비드한 색깔로 딱 왔는데 이게 무엇보다도요. 가볍고 그러니까 쇼폭백이니까 크기도 물론 큰데요. 맞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펀칭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펀칭 H4에 프랑스 유명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거를 딱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H랑 비슷한데 이 로고의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약간 펀칭이라는 게 사실 공정이 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공정 위에 펀칭을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죽이 디테일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스위트 망고는 합성 피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얼 가죽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약간 촉촉하고 그리고 약간 이게 합성이다 보니까 튼튼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또 튼튼하다는 게 왜 스크래치에 강하고 그런 거잖아요. 스크래치에 강하고 또 오염에 강하고 그리고 눈이나 비 와도 사실 그냥 맞추고 해도 그리고 리얼 가죽이라면 정말 눈비의 쥐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합성 피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축 털어내거나 닦아주면 되거든요. 저 한 예로 이제 뭐 엘사 있잖아요. 루. 네네 루. 거기 가방은 이제 여행용 가방은 합성 피역 가방이 많아요. 근데 그 여행용 가방이 리얼 가죽이 아니라 합성 가죽인 이유는 눈비에 일단 강해야 되고 사실 뭐 트렁크 짐이나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막다르게 되는데 저는 제 경험은 지금 한 2010년도에 제가 구입한 거를 정말 스텍이 각국을 다니면서 정말 막 썼거든요. 아 네. 그런데도 뭐 봉제 틀어짐이라든지 찢어짐 전혀 없고요. 오오. 근데 저는 그 가죽이 오히려 정말 리얼 가죽처럼 톤이 네. 약간 손질이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 내 가방에 딱 맞게. 그래서 사실 이 스위트 망고 가방도 네. 처음에 물론 부드럽지만 살짝 길이 길어지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딱 이것도 한 3개월 정도만 들으셔도 딱 자기 몸에 딱 맞게 길이 길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또 더블 백이라고 알고 있어요. 더블 백이요. 더블 백이요. 더블 백이요. 원 플러스 원으로 이 미니백이 함께 갑니다. 아니 가격이. 이쁘죠. 지금 잠시만요. 이게 가격이 세트가 28,600원대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두 개 주는데? 두 개 주는데. 이거랑 이거. 이것만 주는 게 아닌데? 네. 두 개 다 주는데. 아니 거기다가 자산물에서 배송료까지 받는데. 우린 배송료 안 받고. 무배. 무배 무배.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이 슈퍼백하고 이 미니백이 가는데. 네. 28,600원대 거기다 무료배송까지. 3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28,600원이면 우리 한식뷔페 가격 있죠? 주말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끼 식사. 어떻게 보면 한 끼 외식. 다이어트로 딱 한 끼만 안 하면 이걸 살 수 있는 거. 이걸 겟할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정가는 원래 4만원대 이상 상품인데. 우와. 정말.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줘요? 그러니까요. 가능해요? 여기지. 아니 이게 어떻게 28,600원의. 아니 디자인이 너무 이뻐. 진짜로. 그리고 이 디자인이요. 스위트망고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브랜드들이 앞다퉈어서 약간 자체 브랜드 라인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뭐랄까. 나만 들고 싶은 백. 남들이 짓는 백은 싫어.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도 그렇고 로고를 없애서 한다거나 아니면 한정판으로만 정말 발매를 해서 정말 아무나 들 수 없게 정말 komt글만큼 복잡한 것 같아요.